골달 그 상대는 글루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글루스 나 책 가져간다 웨이 나 헉 헉 헉 헉 eln 우에 소심 세 remark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죽어서 나와 함께하라 나의 뜻을 꼭 쭉하라 나도 사법 문들었잖아 나도 사법 문들었잖아 나도 사법 문들어 나의 뜻을 꼭 쭉하라 나의 뜻을 꼭 쭉하라 명령으로 비와 어둠으로 맺은 계약이었다 무엇을 대여하다 드라하니스 우리 강아지 예쁘다 우린 하나다 우린 하나다 우린 하나다 배 страх 흑 홀라 흐어어어어어어 agnonia agnonia 이 상황이 이상해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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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쓸모없는 전비들은 누가 처리하라고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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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